오늘은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문제를 만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셰퍼라는 분은 멘탈의 연금술, 보도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쓰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문제를 만나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왜 문제를 만나야 되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내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 아이템, 기회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녀가 남자친구와 부득가에 옵니다 소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힘든 상태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내가 이 부두에서 발을 헛디려 바다에 빠지면 익사하고 말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하지 물에 빠져 죽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든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단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익사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익사한 거지 이 남자친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죠? 이 소녀가 삶의 문제들로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물에 빠졌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죽을 국리를 할 게 아니라 살아나올 방법을 찾으면 돼 이미 일어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찬찬히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실제 연인인 관계에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더 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는 어쨌든 자기 계발을 잃는 거고 우리는 이런 삶의 기운을 얻으려고 이 책을 읽는 거니까 그런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 남자친구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인 건 맞죠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문제를 계속 끌고 가니까 계속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그래서 보도체프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좌절과 공포에 잡혀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계속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빨리 문제를 떨쳐버리거나 빨리 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그 좌절과 공포 그 스트레스에 잡혀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보도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일을 3일로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는 3시간으로 최종적으로는 3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질질 끄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너들은 문제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 위너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위너들은 문제를 결코 최종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마주할 때 이건 바꿀 수 있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힘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위너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불가역적인 최종적 상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운명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마주했을 때 이 문제가 처한 상황이 내 최종적 모습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 처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가 나의 최종적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에서 영역 보순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잡혀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위너들은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삶의 한 부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 두려움의 바이러스처럼 퍼져가 나가가지고 삶의 다른 부분까지 잠직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실제로는 정말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그 문제에 짓눌려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너들은 자책하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성장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책하고 무력감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맞았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 위너들은 이거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루저들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이 문제를 어떡하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문제를 대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 내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방금도 설명했지만 성장의 기회입니다 해법에 따라서 해법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나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는 가치 있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힘들죠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치 있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가치 있는 선물을 한 것은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면적인 혹은 외면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문제만 오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는 보너스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확장할 기회를 준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하면 내산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에 맞서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난한 상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견제적 어려움이 있어 나는 취업을 못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가난하고 평생 돈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데 쓰거나 해결하는 데 쓰거나 내가 취업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취업을 못한다고 해서 아 난 루저야 나는 취업을 못하는 실패자야 이러고 맨날 술을 마셔요 이거는 문제를 피하는 거죠 근데 아 내가 취업을 못한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은 내가 문제점이 일단은 영어를 못하니까 일단은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결하는 데 쓰면은 여러분들은 언젠간 영어 성적이 올라갈 거고 그 문제 해결함으로써 취업도 결국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국 문제 해결하는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문제를 영원히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술을 마셔요 아 취업 왔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마셔요 내가 술을 마신다고 취업이 돼요? 이러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술을 마셔도 취업은 되지 않는다 더 악의 구렁터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정면 돌파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문제에 맞서는 태도를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만히 놔둔다고 사라지면 얼마 좋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흐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또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성공을 관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성공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성공한 상태에서 계속 뭔가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갓난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문제 역경을 다루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실패와 문제 역경을 다루는 일은 특별한 나만이 할 수 있다 이 실패와 문제 역경을 다루는 일은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고 난 특별해 난 선택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너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은 상을 가져다 주고요 모든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실패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도전을 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뭐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성공이 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문제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위대함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위대함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잠재능력들 여러분이 지는 문제를 능력들을 발휘할 기회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요 어떤 문제를 만남으로써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재능력이 뭔가 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항상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덟 번째 모든 문제와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 금광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문제만 있지 않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숨겨져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집채만한 파도가 삶을 덮친 것처럼 문제도 좀 더 멀리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신의 물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처음 마주하면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더 멀리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없이 만나면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드실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또 나야? 이런 감정을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삶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그널에 내포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그 문제들은 계속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뭔가 이 문제를 마주하면서 아 내 삶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 부족한 점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나를 깨달으시고 성장하시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의 시그널이 삶의 시그널을 계속 무시한 채 문제를 마주하지 않게 살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들이 내 앞으로 남의 삶들을 평생 발목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을 피해가지 말고 그 시그널에 내포된 교훈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들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제 삶이 결코 수월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의 제퍼는 얘기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성장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능숙하고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의 제퍼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여정 과정에 불과하다 그 문제에서 해결하면서 나는 점점 내가 끊고는 내가 원하는 삶에 한 발자 한 발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삶이 행복하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너들은 삶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하죠 나한테 100억만 있으면 나한테 200억만 있으면 내가 긴제조차에만 이루었으면 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쭉 행복한 삶을 살아갈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루저들 대다수의 사람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위너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벌어도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늘 나타나고요 200억을 벌든 견제조차에 이루든 간에 늘 삶의 문제들은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삶에서 문제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른 거예요 왜? 피해에서는 결코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위너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속을 거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놓인 문제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 삶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삶을 받고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해결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위너가 되고 싶으시다면 더 큰 문제들을 찾아 떠나라 라고 보드셰퍼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 나가시고 더 큰 문제들을 찾아 놨으십시오 그 더 큰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성장과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고 싶다면 문제를 만나라 라는 주제로 예약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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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